푸드 라이프 스타일 가이드 딜리셔스 올리브 쇼 반죽 만들어도 돼요? 반죽 만들어드려고? 알았어 알았어 야 깨끗이 좀 하고 뭐야 이거 식빵이잖아 식빵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? 오늘은 이 떼쟁이 말썽꾸러기 뼈기를 위한 한식 한식으로 이 식빵으로 핫도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래 이거 안 해? 할 거야 핫도그를 안에 뭐가 들어가지? 소세지가 들어가지? 네 소세지 들어갈 때는 소세지를 일단은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왜냐?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세지를 끓는 물에다가 넣고 끓여줘 그동안 우리 뭐 할까?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될까? 식빵을 꺼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빵을 같이 한번 밀어볼까? 밀대로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오 그렇지 오오 잘 밀는데? 근데 여기 가운데만 밀으면 어떡하냐 끝까지 다 밀어 여기까지 다 밀어야지 봐봐 삼촌 봐봐 삼촌 봐봐 주여봐 삼촌 보라니까 자 봐봐 끝에부터 이렇게 그렇지 세게 오 그렇지 오 잘하네 잘했어 그렇지 오 잘 밀었는데 소세지 소세지를 다 구웠다 소세지가 다 됐네 그치? 네 소세지를 잠깐 사놓고 자 이제는 빵가루와 빵가루야 그리고 계란을 계란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자 주여비가 계란을 한번 까볼까 계란 깔 줄 알아? 네 정말 해본 적 있어? 네 진짜야? 이거 계란 두 개밖에 없는데 진짜 할 수 있어? 네 아 거기다 여기다 쳐가지고 해볼 줄 몰라 안내받았어 자 깠어 깠어 샘찜이 뭐해? 샘찜이 뭐해? 샘찜이 뭐해? 샘찜이 뭐해? 샘찜이 너무할거야 샘찜이 더해 자 겹고있어 자 젓는 동안에 젓가락에다가 소세지를 꽂아주세요 잘 젓고 있어? 많이했네 많이 해줌? 많이 안했네 뭐 했어 많이하긴 조금 했어? 조금 밖에 안한거야 그렇지 자 다 됐고 이제는 다 됐다 다 됐어? 응 잘 됐네 오 오 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거야 치즈를 딸까 치즈가 너무 귀한건데 그거 잘 써가지고 그래 그래 잘했네 자 까놓고 식빵에다가 이거를 위로 올려 그렇지 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소세지를 삼촌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 여기다가 놓고 불려 뺑뺑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 자 핫도그가 됐어 이러면 거의 완성이 된거야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뜨거우니까 자 이번 3층에 할게 자 이렇게 빵가루까지 완벽하게 붙인 핫도그를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야 웃겨? 아 아 gua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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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어디가 나는 여기에서 먹으래? 귀여운 조카가 놀러온 날 고민 말고 만만한 핫도그룹 함께 만들어 보세요